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학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세미나에 갔을 때 AI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고 저는 그에 대해서 AI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들이 카톡을 보냈는데 AI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톡이 와서 제가 그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AI는 정말로 쇼킹한 AI 기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걸로 숙제를 하지 말라 해서 했을 때 그 AI가 작성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기능이죠 그래서 AI가 생각이 변화하는 그러한 방식의 AI의 기능이 탑재된 그러한 기능이 있는 툴을 보내줬습니다 거기에서 유저가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을 해줘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 AI가 첫번째 답변을 해준 것이 삼위일체는 세입클로바와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예시를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그럴싸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세입클로바로 비유하는 방식이 정당할까요? 삼위일체는 무엇과도 비유 어떠한 형태라도 비유방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기본 전제해야 돼요 그 AI는 아주 충실하게 세입클로바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학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자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신학은 합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경건을 추구합니다 AI는 경건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AI는 영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설교는 할 수 없죠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대안 이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경건한 학문, 영적인 학문 이것은 AI가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AI가 설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러한 기능적인 면과 전혀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더 뒤에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I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로봇 이렇게 말했는데 로봇은 단순 입력을 처리하는 그러한 기기를 로봇이라고 합니다 AI는 단순 입력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있는 로봇을 AI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과 AI가 이미 인간의 노동력의 50%를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노동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로봇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커피를 만드는 것, 또 닭을 튀기는 것 이러한 것에 계속 로봇팔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상황이고요 운수업도 AI가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도 무인화 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유인하지만 인간은 거의 통제하는 것이지 주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숭업, 이러한 단순 반복하는 업, 이러한 것들은 거의 로봇이나 AI가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간은 노동이라는 산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밤새도록 놀 수 있다 그래서 유의적 인간, 이러한 말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재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정상적인 가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 불급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과격한 일을 들었는데 우리가 한 달에 천 원을 번 사람이 있고 한 달에 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더 훌륭한 일일까? 이렇게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천 원을 버는 인간이 훌륭하겠습니까? 천만 원을 쓰는 인간이 훌륭하겠습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유의 속에서는요 방탕 속에서는요 내가 나를 망각하려고 노력을 하지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동 속에서는 내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역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 속에서 그 천 원에 버는 것의 기쁨, 천 원을 손에 쥐었을 때의 감격 이러한 것으로서 인간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별만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한 것을 답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권해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죠 그 권해가 있다면 그 인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해를 찾는 제1번의 단계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인간다움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노동의 자리가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는 우리가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이나 지금은 옛날에 50대, 40대, 지금 30대까지도 정리해고가 되는 아주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노동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아주 힘들고 프락실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사람은 내가 저 일을 해야지 이러한 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 갈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그러한 반추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그러한 반추가 없죠 그러한 인생을 허랑방탕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시대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AI 시대가 점점 더 확대되죠 그 확대는 모빌리티 차도 스스로 자기가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다가오죠 그때 우리가 이 기계 사회가 정말로 멋있다 우리 인간 사회가 풍성해지겠다 이렇게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거든요 그러한 풍요로운 삶에서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할 위험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면 자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영화에 갑자기 생각나는 유명한 아마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건 상당히 철학적인 영화예요 여기 시간을 사고 팔아서 시간이 곧 있는 시간대로 수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화인데 20대부터 시간에서 20대 얼굴로 100살, 200살 산다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거기에 산 인간이 너무 오래 살아서 죽겠다 진짜 자살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인간이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의미 없는 인생이 인간에게는 가장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AI, 기술문명 사회에서 인간성은 더 급격하게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성 박탈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존재로 돌아올 것이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의 위기입니다 옛날에는 중립지역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중립지역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노무현 시대까지 중산층이 있었다고 중산층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뒤로는 중산층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평균 실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평균이 사라져버렸어요 중산층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극도로 부유하고 어느 사람은 극도로 가난한 이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극도로 부유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가득하다 극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처절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인간이 인간다움을 갖지 못했을 때는 가장 비극적인 인간이 인간다움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 이걸 한번 상식적으로 알면 AI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는 우리 노동과 직결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노동이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제1명령이 노동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죄하기 이전의 노동은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으로써 우리 이 창조세계를 운영하기 위한 제1조건이 노동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기술력으로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AI 하이테크죠 하이테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우리 근본적인 문제랍니다 어떠한 앙케이트에서 AI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직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종교인들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앙케이트가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왜 종교인은 영적인 것을 지향하니까 AI가 할 수 없는 것 영적인 것은 AI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답이고 절대 영적인 것은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종교는 생존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종교는 AI와 게임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우리 프로 바둑기사들로 AI랑 같이 대국을 하면서 AI에게 바둑의 묘수들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학에서도 AI의 정교한 수술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AI가 기억하는 병상들의 사례들도 AI를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AI가 합리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이 제1번이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 검사님들, 변호사님들은 판례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AI는 우리 대한민국 판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판례들을 다 숙지해서 변호안에서 예시할 수 있는 거기에서 최적의 조건을 알고리즘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사람이 다시 조합해서 판단할 것인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측이 되죠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원 증상에 맞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과 AI의 판단 능력이 훨씬 더 AI가 좋겠죠 이것은 모두가 합리적인 사안이고 기억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에는 합리와 기억이 아닌 용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AI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용적이라고 하면서도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계신교고요 천주교는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성례를 짐내하는 그러한 행태가 AI가 성례도 짐내할 수 있기도 하겠네요 지금은 서빙도 할 수 있으니까요 AI 사제가 성례를 짐내하면 될까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황이 AI가 되겠다고 선언하면 그것도 모를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설교가 우리에게, 계신교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AI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두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AI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설교자가 읽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가 직접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설교문장을 다 주입해놓고 AI에게 설교를 시키면 이 AI가 설교를 하면서 다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데이터를 만들면서 그 사람의 음성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형 기술도 발살됐기 때문에 그 사람 모양으로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까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AI가 설교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AI가 설교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 이건 정답이겠죠 그런데 AI가 설교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설교문장을 가져다가 설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설교 표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의 설교를 내 설교처럼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AI가 만든 설교를 설교자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것은 설교 표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설교는 아니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른 설교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표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설교에 대한 반복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AI가 바른 설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프로 바둑스 선수들이 AI를 통해서 대구굴 연습하는 것처럼 AI가 만든 설교문장을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설교는 아니지만 내가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어휘들 그러한 착점들 이러한 것들을 AI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AI가 성경과 신학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는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도움으로는 AI의 관점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설교를 반복하게 하는데 반복하는 설교자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죠 그래서 합법적인 설교자의 설교를 내가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청중들이 알게 하고 설교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반복한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것을 밝히게 하면 되죠 내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100% 반복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다 그 한 이유는 이 설교가 너무 좋고 감화력이 있어서 내가 그대로 반복하겠다 이렇게 당의 설악을 받고 반복을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의 설교를 반복하겠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저는 그것이 영적인 문장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AI가 만든 설교문장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 AI가 만든 설교문장은 두 번 질문하면 똑같은 답이 두 번 안 나온다는 것이 AI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AI가 오늘 이 답을 냈고 또 내일 물어보면 또 다른 답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AI가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그것을 정확히 말한다면 괜찮겠죠 그러면 설교자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청중들도 그 설교문장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고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AI가 만약 말을 한다면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기술이 구현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아바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이 아바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을 내가 죽어도 대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만 넣어주면은 그래서 이 아바타가 계속 성도들을 회집하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나 구현할 수도 있고요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말했다시피 마네킹 내 모양의 인형을 세워서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것은 홀로그램 영상 아주 고난도의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서도 스피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AI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의 양심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누군가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무한한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규약할 수 없습니다 또 교단에서 그걸 규약한다고 하지만 저희 교단이 대형 매머드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0만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5천만 인구입니다 300만의 규약만 가지고 있어요 4,700만의 규약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규약이 필요한데 소수의 지역적인 규단으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규약을 해도 너무 지역적인 규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참 목사로서 좀 아쉽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오방 최홍정 목사님이 1930년대 우리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려고 하실 때 그분이 오방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은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하시고 무등산로 칩거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방을 하면서 연희병원에서 절제수술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무등산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암울한 상태가 우리에게 왔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그런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만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할 때마다 참 외람되고 송구스러워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걸 결정해서 말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것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설교 문제 같은 것은 좀 더 그렇습니다 이 AI는 상당히 탁월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게 최적화된 그러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제목이 싸만다라고 하는 영화 있죠 싸만다라고 하는 영화는 AI가 여자 AI 얘는 나에게 최적화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싸만다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남자가 AI 로버트를 사랑하게 됐다 이러한 스토리가 싸만다라는 영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최적화된 구현이 AI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내 필링, 내 심장 박동수, 내 이러한 스트레스 지수들을 얘가 파악을 해서 이것을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을 틀어줄 수 있고 내가 이 상태에 작업한 워딩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상용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미 그것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 이때는 이미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본 내 컴퓨터에서 보는 유튜브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보는 유튜브의 화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화면은 내가 계속 해왔던 행위에 맞게끔 이 화면이 떠지는 거예요 구글도 내가 검색했던 것에 가깝게 항상 구글링이 되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구글도 제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로 검색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구글은 나에게 최적화된 데이터를 주려고 나에게 맞춰서 구글링을 해주거든요 그것이 AI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했듯이 목사님의 음성 그리고 목사님의 모습, 제스처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딥 러닝 시키면 얘가 그것을 그대로 영상도 될 수도 있고 로봇도 될 수도 있고 홀로그램도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으로 구현을 시킨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크린을 예배도 드리니까 사람이 없이 스크린으로 항상 매주 변하는 그러한 워딩으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얼굴로 얘가 음향기구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기술적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음성 이런 걸로 설교가 가능하다 이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에서는 죽은 목사의 설교를 재현하면서 모이는 곳도 있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대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모임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교회라는 이해하고 부착이 돼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 안에서만 실현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학화된 어휘거든요 교회 밖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학에서 은혜의 방편 두 가지로 배우거든요 보금선포와 합당한 성례집행 이 두 개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럼 이걸 바꿔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다른 분들은 권징 또 기도 이렇게 넣지만 두 개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개인화 된 것이거든요 개인화 된 것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의 방편 공적화된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멤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정받지 않고 내 마음도 살 거야 이것을 우리 신동식 목사님은 도피성도라고 했죠 교회에서 떠난 도피성도 기존의 어휘는 가난한 성도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성도를 어떻게 규정을 할까요 지금은 말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쉽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규정을 하지 않아요 매우 무서운 시대입니다 규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현재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시대에서는 교회를 떠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개념을 했어요 코로나 3년 때 이러한 플로팅 크리스천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이해를 우리들이 잘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하나님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교회의 설립자께서 세우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인 제사장은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포도주를 먹는다 저는 그러한 개념을 첫 번째 두 번째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직업이 소명을 받았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의 개념이지 모두가 설교할 수 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만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설교 자리에 누구까지 들어왔어요? 기계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면 기계가 설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인 제사장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계가 설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께서 파송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금방 이인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중요한데요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가 중요한데 그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도 매우 중요해요 그 기관을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자가 전하는 복음이야만 합당한 권위를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전하지 않는 기구가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복음의 중요한 원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AI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없죠 왜? 성령의 내주가 없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지급적으로 AI는 설교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AI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AI가 설교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도 AI가 설교문장은 만들 수도 있죠 그것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요 설교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AI 것을 표절하는 그러한 무단 도형이 되는 것이고 AI를 돈 주고 내가 샀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겠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AI로 들은 설교를 나에게 좋은 말씀하기만 하면 좋아 이렇게 상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죠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니가 결정하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자의적인 행동이야 지금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졌죠 아직까지 그 통제하는 집단은 로마 카톨릭 또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종교에서만 통제할 수 있지 한국의 장로교회처럼 자유스러운 교회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I가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좀 더 엉뚱한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웨스트민스 신앙국에서 책을 만들 때 일반 도서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을 썼거든요 누가 이제 그에 대해서 그러면 조직신학 책을 읽고도 은혜 받을 수 없단 말이냐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도 하셨는데 조직신학 책 아니면 신학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을 방편이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복음 선포와 합당한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건 도서를 읽으면서 확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만 매뉴얼로 결정할 때는 그것은 개인화된 경건 체험이지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등간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경을 66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외경은 일반 도서다 일반 도서로서 영적 유익이 없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외경에 영적 유익이 없대요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외경을 읽고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라고 일반 도서와 같다는 거예요 외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심묘 막적한 그러한 섭리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지식이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 도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개인 경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류를 하면 결국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복음 선포와 성례를 통한 때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되고 이 은혜 받음에 항상 이 두 개에서는 성령이라는 것이 동반되거든요 이 성령은 임의로 부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수반이 돼요 우리들은 성례를 베풀 때도 말씀 선포 후에 성례를 베풀거든요 그것은 이 말씀 선포자와 성례 집행자가 같아야 된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축도까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원리가 그래야 권위가 서요 축도도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축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했기 때문에 그 권위에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규약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좀 약합니다만 우리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음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개인 감정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나요 그것은 독생자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결정 그리고 그 피의 은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세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이 구하는 것은 주의 은혜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죠 주의 백성들이 구하는 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누르고 주의 은혜를 힘써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들도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미디어 기술이 발달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기술이 이제 더 놀라운 기술이 구현되는데 그 중에 최점점에 이제 AI라는 신기술이 설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이미 AI가 설교 문장을 만드는 예시가 나와버렸으니까 그 문장을 또 스피킹 해주는 AI가 로봇이 아니면 로봇이 스크린에서 그 사람이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뭉클하고 눈물이 쭉쭉쭉 나오고 이러한 현상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러한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전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는 주의 피로사신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들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또 하나 말한 것은 주의 자녀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됩니다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밥 먹고 놀자 그리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규정된 장소 규정된 시간에 모일 때 거기가 교회이고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이해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개방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개방성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항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양심 그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양심 상태 지식의 상태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더 좋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